렛킹 배치를 하고 올게요 하하하 아 이거 안썼는데 역시 2핀은 약하다 으흐흐흐 아 하핳 내가 이래서 랭킹 배치를 안 하는거야 타타타 타타타 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으 으이 아이잉 아 진짜 왜 안 나가 랩 음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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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듀 Engage 하하 아 이거 뭐야 나이스! GAMO ROUND 4 FIGHT AHHHHH EUN GAM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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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AAHHHH AHHHHH простило 이번엔 저걸 따라다니까 또 자꾸 잡을라 그래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하하하하 당황하지 말고 찝착하게 에헤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 왜 해봐냐 이거 아아아아 윈 아하 다 이겨놓고 와 이걸 잡어? 뭐합니까 어 어 뭐야 아주 과스네 오하하하 으하 으하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으아 이씨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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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너무 아쉽죠? 핀? 아 저기 이런 쇼 나가셨나봐요 흐하하하하하 어 아니었겠 갈 줄 알았지? 테이크 와 퍼펙트 워호 나이스 개방이로 있다 아 웬 왜이래?